페이커 선수 오늘 1세트 센터에서 아 좋겠다 뭘 심한 유무말이 나와 좋겠구만 페이커 팬님 고맙습니다 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페이커 입에서 지름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죠? 왜 절대 와평처럼 되지 않아야겠다 아 내가 어때서? 어이가 없네 아 룰러는 나를 그 사람이라고 하던데? 어 그 사람? 에에에에